미스터 심플 심플 그때는 그때는 그때로 맞춰 오늘 폭풍할 거 맛있어 나 좀 여자처럼 먹어 나 좀 여자처럼 먹어 죄송한데 그거 지난주에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딘딘씨 지난주에 나왔으니까 먼저 들어가세요 가인이 니는 오늘 헤어스타일 컨셉에 맞들다가 저 초키 아이가 초키 내 취미는 뭐게? 관심 없어 2번 최근에 최근에 니가 래퍼냐? 너 뭐하는 놈이야? 너 뭐하는 자식이야? 그건 자주 들어? 그건 괜찮다 효연이가 바로 강원이야 어 그래? 어디 강원도가 물이 좋은데 저런 애가 들어가서 저런 애가 들어가서 친해진 얘기는 얘기를 해줘 형을 헤어진 계기가 뭔데 너? 형을 헤어진 계기가 뭔데 너? 형을 헤어진 계기가 뭔데 너? 내가 지내지만 안 돼! 내가 요즘 자주 하는 척은? 못생긴 척 땡 척이 아닌 거 같은데 이렇게까지 오래 쉬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감 이렇네 요즘 누가 저렇게 인사를 해 아 난 신곡은 안 보고 싶고 블랙핑크 보고 싶은데 신곡 굳게 들어 희귀가 아연고 맞아? 맞으니까 왔겠지 맞으니까 왔겠지 맞으니까 왔겠지 웬디는 노래 경시대회에서 월반했어 어? 그때 가면 쓰고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금방 떨어지는데 1라운드 꺼졌어 그거 말고 다른 노래 경시대회에서 월반했어 월반했어 이렇게 거울을 많이 보다가 25살 때부터 거울보기를 그만뒀어 왜일까? 정답! 정답? 성형 실패 아니 안 했는데 너 공부도 안 했지? 너 할 줄 아는 게 대체 뭐냐? 네 머릿속으로 공부하냐 교육의 선후배가 어디 있어? 잘 나가면 선배지 아 김수로 너 이러라고 불러놓은 거 아니야? 그래? 그러라고 불렀어 너 이러라고 불러놓은 거 아니야? 그래? 시작 떨어져 깻잘듯한 투명한 느낌 네 아 cũng 알아들어 아 그냥 탐탐탐탐탐탐탐탐탐 아 Pironda 아 아 아 아